안녕하세요 팡팡행옥TV 이번 레트로 게임은 페미컴의 민자고북이 산탄입니다 행우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인용을 해볼건데요 시작하겠습니다 가뭄 가뭄 고르세요 저는 설비타 젤라인과 제가 2번인가요? 예 fire 보라 스타입니다 에이버 파닉 파프고요 둘이 사온거야? 아니요? 앞에 적더라구요 첨부하면서도 다른 쪽에는 안쪽으로 첨부한번 해봅시다 첨부해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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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부결 RHOD 첨부핏 첨부 comps 빠쎄 빠쎄 개가리 한두창 한두창은 범위가 짧아서 범위가 짧아서 범위 보다 범위가 잘 안보이네요 범위 기타 범위가 잘 안보이네요 범위기 부위기 범위기 으음... 쓰레기에요 쓰레기에요? 바쁘게 꺼져 점들이 바보 없으면... 점들이 모래를 뿌리고 있어요 모래공격 예상자 모래를 맞으면 물을 죽이면 빨리 나오네요 오 주먹이야 지금 내게 고기 와우 아, 진짜요. 어, 죽었다. 어, 끝. 죽으면 다른 생크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? 카드 있는 친구 바깥대 카드 있는 친구의 이름은 레오라는 거예요 선미처럼 쓰는 친구의 이름은 아프다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또 밸런젤러로 바깥대 밸런젤러로 바깥대 상승은 되겠죠 왕까지 잘 수 있을까요? 첫 번째 왕도 엄청 드네요 어쩜ic구 쌈끼쌍쌍쌍쌍쌍쌍 그들이 공구 sait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2개는 이용이 특산믹인데 특산믹은 안하시잖아요. 어? 왕이에요. 돌자. 왕이 깨수있다 그래. 오. 좀 보여. 불타 불타 불타. 불타 불타. 불타. 오. 엄청. 엄청. 진짜. 점점 반짝이는게. 10메뉴처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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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쎈. watching a banned suspended dragon. 오. ow. 아니. 이런. 아니. 다음 무한텔 아래로 하고 지경사는 뒤로 넘기는지 아래로 하고 지경사는 근데 어떻게 점프하면 도도가 딱 따라오는 거야. 따라오지 마세요. 개물아, 나도 따라오지 마. 오우. 오, 자기 말아주면 불효지. 공격 안하고 기당, 기당할 수 있어요. 근데 지찍 안해줄게 안우는 것 같은데. 공격 안하고 기당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시작할 거 같아요. 뾰그로에서 다닐까?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 약속 오류리는데요. 이렇게 밀어주세요. 와 바다가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바다가 이렇게 넓은 곳이 바다는 왜 넓을까요? 넓이긴 한데 이정도는 넓긴 하세요 마지막 보너스 다 썼어요 넓이톤을 끊어요 어? 넓이톤에서 한테 내려놨어요 왕인가요? 네 티탈이 어디가 눈이 돼요? 티탈이 어떻게 뭔데? 티탈이 도 journaling 티탈이 좀 큰거야 저요? 네 오우! 꽤 좋은가요? 얘도 왕이 였나봐요 아니네 저번에 왕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오우! 왜? 오우! 물에 타고 있습니다! 여기다! 여기다! 저 못나가요! 못나간다고요? 자꾸 못나간다고요? 오우! 오우! 나갔다! 저기에 킬맨 못나가요? 네! 오우! 꽉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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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! 아악! 오우! 여기 세계만 더 없어요 세계만 달려주고 안돼 왜 자꾸 마주키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게임 끝났어요 기업가 못 가죠? 네 으어! 기업 걸려요? 3번 프러스 앞으로 다져온거 같은데... 으응 하! 3번 프러스는 에너지를 다 들었어요. 크롬이 공격해야 돼요. 밖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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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뇨 석나 석나 이거 그냥 앞으로 간절하게 자, 왕까지나 가보죠. 아, 왕까지 갈 수 있어요. 왜요? 메칸밖에 안 남았어요. 아, 이런 거 어쩐 텐데요? 자, 왕까지 갈 수 있어요. 과연! 끝났어요. 자, 마지막으로 인사하세요. 여러분들 빠이빠이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빠이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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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빠이.